안녕하세요. 황코티비 황컴입니다. 와 정말 오랜만에 뵙습니다. 원래는 A320의 게이밍 보드, 에이수스 A320의 게이밍 보드가 이번에 빔이요. 5000번대랑 4000번대를 지원한다고 해가지고 원래는 5600G의 A320 보드를 물려서 벤직값이라든지 아니면 전원구 온도 같은 거를 좀 테스트 해보려고 했었는데 안 돼요. 5600X는 정상적으로 붙어요. 근데 5600G는 붙지 않습니다. 4650G랑 5600G랑 내장 그래픽이 똑같기 때문에 비미오랑 44650G를 지원하면서 당연히 5600G도 지원을 할 거라고 예상을 했었어요. 5800X도 에이수스 쪽 보드 쪽 공식 지원으로 보면 5800X도 지원이 된다고 되어 있지만 5600X는 또 프로세서의 지원 목록에는 또 없더라고요. 근데 저희가 5600G를 펌에어 넣고 붙여보니까 안 돼서 5600X를 붙이니까 또 5600X는 정상적으로 붙더라고요. 조금 펌에어 올라오면 5600G도 붙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5600X에 그냥 싸구려 뭐지 뭐 GTX, GT730 정도 붙여고 메모리 16기가 구성해가지고 시네벤치나 테스트를 걸었을 때 A320 보드로도 5600X의 발회를 충분히 버티는지가 한번 테스트를 해보려고 그래요. A320N 게이밍 보드 같은 경우는 이쪽에 전원부가 총 6페이지가 있어요. 5600X가 6호 6스레드이기 때문에 충분히 버텨줄 것 같고요. 여기에 있는 이제 N채널 MOSFET 같은 경우도 4C 0구비, N채널 MOSFET 같은 경우가 한 60A 정도 되고요. 4C 06B 같은 경우도 한 68, 70A 정도 먹이니까 전원 구성은 좀 잘 되어 있고 메모리 쪽도 이제 전원부 구성도 그냥 뭐 소소하네요. 근데 워낙 지금 A320M 게이밍 보드가 가성비가 워낙 좋다 보니까 아마 이게 지금 좀 나온지도 조금 됐고 이번에 또 5000번째까지 지원되면서 굉장히 요 보드랑 해가지고 많이 업체에서들 많이 조합해서 파실 것 같아요. 5600X나 아니면 5800X까지 좀 해봐죠. 좀 무리가 있죠. 그래서 A320 칩셋 같은 경우는 이제 뭐 PBO나 이런 거를 지원을 안 하기 때문에 웬만하면 지금 좀 가격이 많이 떨어진 B450 보드를 하셔도 괜찮습니다. B450 보드 같은 경우는 웬만하면 다 5600G까지 다 지원이 된다고 나와 있더라고요. 제조사 홈페이지 가보면 이번에 펌에 올라오면서 그래서 450 보드에 5600G 정도 붙여가지고 시스템 구성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A320은 그냥 오버클럽 안 한다는 전제 하에 그냥 좀 나는 PC 좀 저렴하게 맞추는데 그래도 내구성 있게 맞추고 싶어 하시는 분들 위주로 좀 가시면 좋을 것 같고 뭐 당연히 A320 보드가 PCI-Express 4.0은 지원 안 하기 때문에 뭐 RTX급은 조금 붙이시는 거는 조금 뭐 크게 상관은 없어요. 지양합니다. 한 GTX 시리즈 1070이나 1660 뭐 이 정도 붙이시는 걸 권장 드립니다. 한 번 5600X에 메모리 16기가 넣고 한 번 시네벤치나 이런 거 돌리면서 전원부 이렇게 열화상 카메라로 해가지고 정확하게 측정을 도와드리고 한 번 해가지고 한 번 보도록 할게요. 5600X가 지금 굉장히 가성비가 많이 좋습니다. 지금 인텔에 12세대 나갔다는데 저는 11세대부터 안 샀어요. 삶이 많이 좋고 이거 5600G 인식 안 돼서 5600X로 넣어가지고 시스템을 구성해 보겠습니다. 그래가지고 A320 게이밍 보드 같은 경우도 5600G랑 해가지고 좀 바볼도 괜찮고 하면 좀 저렴하게 해가지고 좀 나가려고 했어요. 애가 한 5만원 후반에서 6만원 초중반대의 가격이 나오다 보니까 또 이게 또 업자들 같은 경우 창고에 100박스, 200박스씩 땅밖에 있는 업체도 있을 거예요. 대원 쪽에서 또 워낙... 그렇죠. 아무튼 말 줄이고 발열은 싸적쿨러 다는 것도 좋은데 기본 본들로 들어가 있는 레이스 스텝스 쿨러를 넣을게요. 레이스 프리즘 쿨러 같은 경우는 지금 거즘 이벤트가 거의 끝나서 재고 갖고 있는 업체 말고는 레이스 프리즘 쿨러를 넣기가 조금 어려울 것 같고 저희는 아직 재고는 있습니다. 그리고 대원이나 어디든 나오는 정품 쿨러에 발려있는 써몰 컴파운드가 굉장히 정도가 높고 효율이 안 좋아요. 기존에 있는 걸 안 닦고 그냥 넣으셨을 경우에는 이제 나중에 써몰 컴파운드 재도포하시려다가 무 뽑기 되면서 핀 손상 될 수도 있으니까 싸구려니까 그냥 닦아내시고 써몰 컴파운드를 새로 하나 좀 한 4,5천원짜리 구매하셔가지고 장착하시는 거를 권장드립니다. A320 보드 같은 경우는 나온 지가 좀 됐기 때문에 펌웨어가 옛날 거 같은 경우는 펌웨어를 올리신 상태에서 구형 CPU를 꽂으신 상태에서 5,000번대 시리즈를 꽂아야지 정상적으로 나와요. 4,000번대도 마찬가지죠. 4,3,5,0,4,6,5,0,4,7,5,0 그것도 펌웨어를 올리셔야 인식되니까 집에 펌웨어... 아니, 집에 구형 CPU 1,000번대, 2,000번대, 3,000번대 CPU가 없으신 분들은 약간 조금 구매하신 업체에서 펌웨어를 올려달라고 하거나 아니면 이제 뭐 그 CPU 있으시고 보드만 업그레이드 하시는 거면 펌웨어 넣으시고 아, CPU만 업그레이드 하시는 거면 CPU만 업그레이드 하시는 거면 펌웨어 넣으시고 CPU 교체하셔야지 정상적으로 인식됩니다. 펌웨어는 제가 3000G로 해가지고 최신 버전으로 올려놨고요. 지금 5600X도 정상적으로 지금 잘 잡히고 삼성꺼 메모리 8GB, 3,200Hz짜리 2개 꽂아서 16GB 구성했어요. 윈도우 부팅해가지고 한번 테스트를 한번 더 해 보겠습니다. 당연히 XMP는 지원을 안 합니다. 지금 윈도우는 부팅되고 있는 상태고요. 지금 윈도우 부팅되면서의 전원부 온도를 좀 체크를 해 보려고 하고 있어요. 지금 시스템 장치 준비 중이긴 한데 지금 거짐 최대한 37도 정도? 그 정도 나오네요. 전원부 온도도 그렇게 크게 나오진 않고 다만 PCH 쪽에서 온도가 제일 높게 나오는데 PCH 쪽이 거짐 한 40도 정도 나오는 걸 볼 수 있네요. 그래도 PCH 쪽에 방열판이 달려 있어서 40도 정도면 좀 무난할 것 같긴 하구요. 먼저 시네벤치를 한번 돌려볼까요? 지금 윈도우 10으로 구성되어 있구요. 윈도우 5600X 정상쪽으로 잘 잡히고 클럭도 4.5456 이 정도 나오는 거면 클럭도 정상쪽으로 잘 터진다는 거고 드라이버 다 설치되어 있고 메모리 클럭도 잘 인식됩니다. 시네벤치 i20을 지금 한번 구성해서 지금 여기 벤치 값도 한번 볼 거구요. 이제 온도도 한번 봐야겠죠. 전원부 온도 같은 경우는 지금 이쪽 방열판 쪽에서 제일 가장 높게 올라오고 코일 쪽에서 지금 열이 조금 많이 올라옵니다. 위쪽 상단 쪽의 페이지 쪽에서는 온도가 한 35도 정도 나오고 지금 가장 높은 게 pch 쪽에서 42도 나오고 나머지 전원부 쪽은 괜찮은 것 같네요. 네 시네벤치도 한번 돌려봤는데 온도가 한 40도 초반대로 잘 잡히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케이스 놓고 집에서 이제 정상쪽으로 쓴다하면 한 50도 안쪽으로는 온도가 잘 잡힐 것 같구요. HW 모니터나 이런 걸로 봤을 때도 전품클로로도 온도도 충분히 제어가 됩니다. 70도 정도까지 맥스로 찍다 보니까 좀 저렴하게 구성하려면 5600X에 A320M 게이밍 보드 구성하셔가지고 사용을 해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5600X 그 이상을 쓰신다고 하시면 당연히 B450, B50을 추천드립니다. X570, 470, 570으로도 올리시는 것을 권장 드려요. 저렴하게 맞추시려는 거 저렴하게 시스템을 구성하실 때 가성비 좋게 구성하는 제품을 추천드린 거고 방열판이 없을 경우에는 70도, 80도까지 찍을 겁니다. 제가 제 블로그에 i7 cpu에 h110 보드나 보급형 보드 넣어가지고 전원부 발열 찍어놓은 것도 있어요. 그걸 또 오래 못 씁니다. 전자제품은 발열 내구성이니까 이렇게 한번 구성해 보셔가지고 쓰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요즘 그래픽카드가 좀 많이 비싸니까 5600G 정도 구성을 하신다고 하시면 A320 보드는 어차피 안 붙으니까 근데 또 제조사마다 조금 다를 순 있어요. 기가바이트나 MSI 이쪽에서는 또 지원을 할 수도 있고 에이수스 A320M 게이밍 보드는 5600G는 지원을 하진 않지만 5600X는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가성비 좋은 게 지금 B450 어러스 엘리트 이 제품이 지금 거의 7만원 후반 8만원대까지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2-3만원 더 주더라도 5600G나 5600X 구성하실 거면 방열판도 짱짱하고 페이지도 더 많은 B450 보드 추천드리고 A320M 보드로도 5600X는 문제없이 잘 구동된다. 원하시면 5800X에 한번 5800X에 전원부 온도나 구동하는 거 한번 보고 싶으시면 댓글 남겨주시면 또 한번 여유되시면 촬영을 해볼게요. 또 언제 올지 모르겠지만 또 빨리 와 보겠습니다. 안녕!